지금 일본에서는 재벌 2, 3세가 아니어도 20대에 수십억 원짜리 기업을 인수해서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기업 RS 컴퍼니 사장 오토미 류는 1993년생으로 올해 31살입니다. RS 컴퍼니는 오토미 사장이 6살 때인 1999년 설립됐으니까 그가 창업자 할 리는 없겠죠. 부친의 가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모펀드 PF 운영사가 새로 인수한 기업에 파견한 펀드 매니저도 아닙니다. RS는 그가 2년간 잘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을 고른 끝에 2022년 수억엔을 주고 인수한 회사입니다. 재벌 2, 3세가 아닌 그가 29살에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는 자신을 사장이 될 만한 인재라고 평가해준 투자 수단으로부터 인수 자금을 빌려서 사장이 됐습니다. 사장이 될 상인가를 평가하는 이 투자 수단이 바로 서치펀드입니다. 벤처 캐피털은 될성 부른 떡잎 같은 회사에 투자하고 PF는 저평가된 기업을 사들이잖아요. 서치펀드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 그 중에서도 사장이 될 만한 인재에 투자합니다. 오우토미 사장은 경영학 분야에서 일본 최고 명문인 히토치바 시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MBA학위를 땄습니다. 일본 엘리트들의 산실인 미쓰비시 종합상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 앤 컴퍼니를 거쳤습니다. 서치펀드가 오우토미의 수안을 믿고 수십억 원을 선뜻 빌려준 이유입니다. 서치펀드는 1984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탄생해 하버드대 등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활성화한 신종 창업 형태입니다. 스타트업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처음부터 차리는 형태라면 서치펀드는 기존 사업을 인수해서 더 발전시키는 형태의 또 다른 창업입니다. 개선에 능한 젊은 경영인을 위한 창업이라는 의미에서 서치펀드를 인수에 의한 기업활동 ETA라고도 부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MBA를 취득한 학생들이 커리어를 형성하는 수단의 하나로 뜨면서 ETA 클럽을 운영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2년간 인수 대상을 탐색해서 인수한 기업을 4년간 운영하고요. 운영하는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인수 규모는 대략 5억에서 15억엔 규모가 보통입니다. 2년 안에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하면 도전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이후 북미 지역에서 생긴 526개의 서치펀드의 내부 수익률은 35%로 벤처 캐피털과 PF를 앞섰습니다. 모테기 유타카 노무라 리서치 앤 어드바이저리 사장은 자신이 만든 사업 계획을 토대로 스스로 인수 대상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서치펀드는 경영인을 꿈꾸는 젊은이가 직접 펀드를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금융회사가 후계자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꿈꾸는 젊은 경영인 후보를 매칭하는 일본식 서치펀드로 진화했습니다. 서치펀드가 일본과 궁합이 잘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경영인을 하더라도요. 창업에 능한 사람과 수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마련이잖아요. 일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 기존의 기술을 개선하는 데 능한 나라입니다. 사업 아이템 하나로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트업이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해 좀처럼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튀는 걸 꺼리는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서 자란 일본 젊은이들 역시 창업에는 소극적이지만 기존의 사업을 갈고 닦아 발전시키는 데는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이 서치펀드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소기업의 후계자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주여서입니다. 지난주 도쿄 나우에서는 대폐업의 시대 위기를 맞은 일본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2025년이면 일본 중소기업 245만 곳은 평균적인 은퇴 연령인 70세를 넘은 사장들이 경영을 합니다. 이 가운데 127만 곳은 아직까지도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60만 곳이 흑자인 채 문을 닫으면서 6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22조에 내 국내 총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승계의 주요 해결책은 기업 인수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승계형 M&A가 이루어졌다는 2022년조차 성사건수는 1681건이었습니다. 연간 6만 건 이상인 일본 정부의 목표의 3%에 그쳤습니다. M&A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M&A가 아닌 것 같은 M&A, 온기가 듬뿍 담긴 M&A를 고안하는 일은 대폐업 시대를 막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 열쇠 가운데 하나로 서치펀드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일본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M&A를 꺼리는 주된 이유가 하나는 자식같은 회사를 맡아서 경영해줄 사람의 면면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치펀드는 일면식도 없던 PF나 지금까지 경쟁상대였던 기업의 회사를 매각한 대신에 회사를 물려만 주시면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는 젊은 후계자를 전국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서치펀드의 원조는 야마구추연의 지방은행인 야마구추의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2019년 야마구추의 파이낸셜 그룹 계열 3개의 은행이 10억엔을 출자해서 일본 최초의 서치펀드인 야마구추 캐피털을 설립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집안의 지역구이 기도한 야마구추연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비율이 일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은행인 야마구추은행의 밥줄인 현지 중소기업이 대폐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토 타다시 야마구추 캐피털 사장은 야마구추 현의 기업이 다른 지역의 기업에 팔리면 본사가 다른 지역을 이전하면서 주거래 은행도 바뀔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치펀드는 대도시의 우수하고 젊은 경영자를 야마구추로 모셔와서 현지 기업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마구추 캐피털의 서치펀드는 1949년 창업한 야마구치시의 식품 가공회사 미카사 산업을 대형 종합상사 출신인 카라사와 히로시 사장과 매칭하는 등 지금까지 7건의 M&A를 성사시켰습니다.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에히메은행, 주로크은행 등 지방은행 4곳이 야마구추 캐피털의 서치펀드에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펀드 규모도 50억엔으로 커졌습니다. 수도권 전문 서치펀드도 등장했습니다. 요코아마은행은 2023년 3월 수도권의 승계형 M&A를 전문으로 하는 서치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총 10억 5천만엔 규모의 펀드를 10년간 운영합니다. 건당 1억엔에서 2억엔 규모의 M&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코아마시가 속한 카나가와현은 후계자 부재율이 74.5%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도쿄 도도 71.3%로 전국 평균인 59.9%를 훌쩍 넘습니다. 기존의 서치펀드는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요코아마은행의 서치펀드는 수도권에 특화한 게 특징입니다.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증권도 지난해 58억엔 규모의 서치펀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의 서치펀드에는 아와은행, 산인합도은행과 같은 지방은행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치펀드에는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지방은행의 참여가 활발한데요. 후계자 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데는 지방은행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 차원에서도 파악이 어려운 영세기업은 지역 신용금고가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서치펀드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약점인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 승계난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정책금융회사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M&A 자문회사인 일본 M&A 센터와 2020년 서치펀드 재팬을 설립해 1호 펀드를 10억엔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MBA 학위를 따는 등 기업 경영의 뜻이 있는 젊은 인재를 일본 M&A 센터가 발굴한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천머리에 소개한 오토미 료 사장과 RS 컴퍼니를 연결한 것도 서치펀드 재팬이었습니다. 서치펀드의 지원을 받아 사장이 된 젊은 인재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투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단기간에 상황하려면 역시 상장이나 재매각이 유력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너가 다시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감 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후계자 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인수는 하되 되팔지 않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습니다. 서일본 지역의 소기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소펀과 외식업체들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맘프크 홀딩스가 그들입니다. 소펀은 PF가 다루지 않는 수천만에서 수억엔 규모의 소기업 승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지역 신용금거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지역 소기업들을 인수한 뒤에 되팔지 않고 그룹화해서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인수한 기업의 경영은 대기업 임원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융자와 컨설팅 담당 출신인 요시카와 토모 소펀 사장은 1년에 10곳의 사업 승계형 M&A를 성사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창업한 맘프크 홀딩스는 호카이도의 배달초밥 전문점과 쿠마모토의 닭튀김 전문점 등 일본 전역의 외식업체 6곳을 인수했습니다. 자사 간부를 인수한 기업의 사장으로 파견해서 마케팅과 원재료 매입 루트 개선 등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외식업체를 거느림에 따라서 배달초밥 전문점의 닭튀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과 같이 계열사 간 시너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인행인 도이처뱅크와 세계 최대 컨설팅 회사인 맥킨젠 컴퍼니 출신인 가토 토모하루 맘프코 홀딩스 사장은 외식업체들은 영세 기업이 많지만 독자적인 조리법과 팬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5개 안팎의 외식업체를 추가로 인수해서 2026년까지 매출을 현재 3배인 200억엔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엑시트 투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PF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회사인 기술승계기구 식품회사 20여 곳을 인수한 요시무라 푸드 홀딩스 지방버스 회사와 같은 운송회사에 특화한 미치놀이 홀딩스 소행성 탐사 우주선 하야부사2의 부품 공급업체부터 300년 된 양조장까지 후계자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인수하는 DRC 캐피털 등이 엑시트를 하지 않는 PF들입니다. PF는 보통 10년인 펀드 운영 기간 동안 기업을 인수하고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서 이익을 내는 투자회사입니다. 엑시트는 PF의 성과를 결정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엑시트를 하지 않는 PF란 마치 되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엑시트를 하지 않는 PF 대표들은 대부분 엑시트로 수익을 얻는 일반 PF 출신들이라는 점도 재밌습니다. 이들은 투자 대상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서 얻는 배당을 장기간 투자가들에게 분배하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폐업 시대를 막기 위한 일본의 다양한 시도들을 2회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127만 곳의 사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규모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투자 모델이 성공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2009년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5년째 후계자 난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민간 투자회사들의 활동은 대폐업 시대 위기를 맞은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연트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